오늘도 추석 연휴드라고요? 네 저희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오늘도 연휴드라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에 다음 주 형식상 나눔 토론 이런 거 했는데 오늘 하고 잠깐 나눔은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어떻게 명절 오늘까지지만 잘 보내고 계세요? 청소하려고 허리가 휘저고 청소요? 애들이 이제 밤늦게 가고 전을 뒷정리 하시느라고 뒷정리하고 가라 그러죠? 제가 띄야죠 네 그렇군요 그 추석 때 전 붙이셨어요? 전? 전 같은 거 붙이세요? 뭐 조금씩 해 전 전이 불교 문화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이제 홍동백서도 다 이거 일제 거에요 우리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막 이제 뭐 홍동백서 얘기가 뭐 따지잖아요 다 가짜예요 전 같은 경우는 왜 뭐 스님들이 고기를 못 먹잖아요 지금 스님들은 잘 드시지만 예전에는 제가 며칠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우리 노예 수련회인가 거기 갔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 같이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스님들이 고깃집에서 고기 넣고 거기다 약주까지 탁 드시더라고요 멋있었어요 과감하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스님들이 고기를 못 드시니까 명절만이라도 고기 대용으로 기름기 있는 거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기름에다가 이제 야채를 튀겨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사상에 올라가진 않아요 절대 제사상에는 기름 튀긴 거 올라가지 않고 저는 누가 붙여요 보통 저는 집에서 남자들이 안 붙이죠 여자들이 다 붙이죠 차례의 모든 음식은 남자가 했습니다 여자가 하지 않았어요 원래 성균관의 유교의 원래 전통 방식은 모든 그리고 차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사와 차례는 틀리죠 그러니까 제사는 죽은 자를 죽은 조상을 위로하고 하는 거예요 차례는 다례예요 다례 중국에서 왔거든요 다례가 뭐냐면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음식이 차예요 차 그래서 유비도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뭐 사러 갔었어요 그러다 누구 만났어요 그러다 장비 만났잖아요 차 사러 가려다가 비싼 차를 사러 가려다가 그래서 다래라고 하는 차와 다과를 올려놓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성균관에 가보면 유교의 성리학의 기조는 뭐냐 절제와 검약이에요 그래갖고 상에 딱 보면 이렇게 과일 있잖아요 과일하고 차 그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는 하지 않지만 보통 우리가 또 전도를 할 때 또 막 이렇게 하면 싸우게 되잖아요 싸우게 되는데 그래도 그런데 이 홍동베스터 이거는 1138년에 일본의 일본의 두 부족 간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부족이 자기 아군 편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의 부족은 붉은색을 깃발을 썼고 하나는 백색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문화가 일본에 남아있어서 일본의 NHK 홍백전 가황홍백전 이런 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홍동백전은 사실은 일본에서 온 문화한 데 화려하게 차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면 조선 후기 되면서 신분제가 문란이 됐죠 그리고 조선정기에는 일명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 문반부 양반이라고 하면 20%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오면서 그리고 조선정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거의 모계사회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어디서 많이 살았어요 윤현씨를 어디서 삽니까 아산에서 살잖아요 충남 아산에서 살잖아요 원래 집은 어디예요 권천동 중구 을치로 근처가 원래 이순신 장군도 태어난 곳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외갓집에서 살아요 우리 이 율곡 이의도 원래 집은 어디예요 파주잖아요 파주 율곡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살아요 어머니 따라서 저 강릉에서 살잖아요 사실 조선정기만 해도 모계가 쎘어요 이제 후기에 가면서 양반 애들이 이제 양반들이 이제 이게 우리가 일명 상인계층 여러분 상인을 비하는 말이 쌍놈이에요 그게 상인을 비하는 말이 그러니까 상인계층들이 이제 부를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명예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반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양반 대표적인 성씨가 있어요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서 그런 성씨가 있어요 딱 드러난 성씨가 있어요 몇 개 성씨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양반을 샀는데 보니까 그래서 우리 박지원의 양반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양반전도 풍자한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저 집이 더 화려해 보여 야 우리도 좀 화려하게 해 그래서 베르벳걸 상위에 다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이 이제 그런 문화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추석이고 해서 추석이고 해서 혹시 좀 우리가 그래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조상제사의 역사성 조상수업의 역사성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그리고 뒤에 시간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상제사는 요순 이제 거기 우리 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조상제사는 BC 2076년에서 2014년에 살았던 순이 요의 아들 주에게 제사진해라고 명한 것이 역사상 효시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조상제사는 BC 1324년에 중국의 은나라의 조갑이란 자가 구태탈을 일으켜 왕권을 잡은 뒤 제례문화를 정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 이제 요에게 조갑이란 얘기를 좀 하는데 원래 순이 요의 아들 주에게 제사를 지느라고 명한 것이 역사상 효시인데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조갑이라는 자가 이제 구태탈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때 그만해도 중국에서는 황하심 거대한 강을 섬기거나 산을 섬기거나 이제 이런 샤먼에서 이제 산과 태양을 섬기거나 이랬는데 조갑 이전에는 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건데 조상을 신처럼 숭배한 건 없었어요 근데 조갑이 자기가 이제 이게 구태탈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뭐예요 역성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래서 하늘이 자기를 이제 자기 조상들은 하늘에서 이렇게 맺어졌다 그래서 자기 부모 할아버지 조상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다가 이제 얼마 안 가요 근데 보세요 거기 보면 조갑이라는 자가 구태태 이렇게 왕권을 잡은 뒤 재래의 문화를 정비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럼 황화신 천신 토템 등의 재래를 다 없애버리고 원래는 그 당시 황화신 뭐 하늘 천신 뭐 태양 숭배 달 숭배를 다 없애고 자신의 직계혈족들에게만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조상신을 전쟁 농사 날씨 질병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초월적 신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조갑의 조상숭배 재래의식은 이에 대한 불만을 품은 주변 연합군에 의해 은나라가 멸망됨으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조갑이 세운 은나라는 조상숭배 때문에 망했다 그런데 이렇게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상숭배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왕이 딱 보니까 조갑이 조상숭배한 게 그 조갑이란 자를 이렇게 조금 업시키니까 그걸 본 이제 그 다음 왕들이 좋아보인단 말이에요 저거 괜찮아 왜냐면 자기가 왕이 되는 명분을 살리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자기 조상이 은덕이 있다 잘났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황제는 그래서 사당을 만들어요 왜 우리도 조선왕조도 왜 임금의 사당들이 다 있잖아요 사당이 있어요 사당을 만들어서 황제는 사당을 다섯 개를 만들어요 5대족까지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왕들은 제구나 왕들은 세 개를 만들어요 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자기 조상 하나를 정도 만들어요 근데 백성들도 보니까 그게 좋아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럼 무덤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이만한 상석이라고 있죠 비석 그게 바로 조상 숭배에 의해서 온 영향 그러니까 황제는 다섯 개 재우는 세 개 신하들은 하나 그 사람도 돈 있는 사람들이 사당 만들었죠 그리고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감히 또 만들 수는 없으니까 무덤에다가 봉분 세우고 거기다가 뭐예요 상석 위에 비석 세우는 그것이 바로 조상 숭배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왕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학자들로 하금 제도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와 버려요 효라는 걸 근데 이거를 정말 잘 애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태조 이성계 목조 익조 도조 한조 태조 태조 이방원 위로 이제 위로 할아버지 고조 진조 할아버지까지 목익 도 환 태태 그러니까 자기네 할아버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이성계 그러니까 사대의 은덕이 있어서 왕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다음에 물론 정조가 정종이 있었지만 뭐 3년하고 이제 나가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랑 비교하냐면 요 은와 무왕이나 은나라랑 용비어천가 해보면 나와요 용비어천가 보면 요기 비교해서 여기서 주나라에 누가 왕이 되었고 목조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대꾸를 해서 이래서 뭐예요 이성계가 왕이 되었다 요 아주 조상 숭배를 해서 요렇게 잘 만들어내죠 요렇게 잘 가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급에 있는 조상 숭배인데 근데 아까도 차례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차례랑 제사랑 틀리다 그랬죠 제사는 제사는 죽은 조상을 부르는 행위예요 그치 부르는 행위예요 이 부르는 행위는 원래 누가 하는 거죠 원래 접신해서 혼을 부르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당이 하는 행위인데 전국민을 무당화로 만들어버려요 거기다 뭘 씌워서 효라고 씌워서 이게 효다 제사 진행이 효다 효는 뭐가 효예요 죽고 나서 자라는 게 효가 아니죠 효는 언제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그러니까 평소에 효를 못하면 죽어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서 뭐 이렇게 관을 좋은 걸로 짠다든지 수의를 좋은 옷을 입힌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후회는 하죠 조금 더 잘해드릴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접신 문화로 싹 다 만들어버린 것이 이제 사실은 이 조상신의 유래도 후태타죠 아주 불이한 거죠 예가 없고 도가 없는 그 명분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오늘날의 이제 조상제사의 유래다 거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 2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주나라는 은나라 재래 전문가를 살려두었다 왜 좋아보였습니까 이들은 유라고 하는 새로운 엘리트 그룹을 성장시켰다 자 그런데 유라는 한자어는 사람인자가 앞에 들어가죠 사람인 그렇죠 그리고 필요수가 들어갑니다 필요수 거기에 이제 필요수에 보면 우가 나오죠 비가 나오고 그 밑에는 수형을 의미하는데 그 수는 비우로 비우와 말미야마 이의 합성화다 이 말미야마 이는 턱수염의 모습을 그린 문자다 말미야마 이의 위 일자로 오목한 곡선을 만든다면 사람의 턱을 연상하게 되고 밑으로 쭉쭉 들어진 내게에서는 수염을 연상시키는 단어이다 그런데 말미야마 이는 글자 원형을 보면 서있는 사내의 모습의 변형이다 사내가 서있는 정리하면 유는 성인 남자 그리고 비가 오고 또 성인 남자 자연현상인 비를 신이 아닌 달을 다스리는 존재는 고대사회 누구였죠 무당이었습니다 이 유자는 사실은 무당을 상징 그래서 우리가 유학할 때 유학이라는 것은 성리학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무당 접신 예전에는 박수 무당 단군 왕 검 단군 단골 이란 말 들어보셨죠 단골래 단골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뭐라 알아요 우리 단골이야 단골 단골이 뭐냐면 복을 주는 사람 이란 뜻인데 그게 바로 단군 북방족 북쪽의 남자 무당을 단골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 전설의 고향이나 옛날 역사들 단골래란 말 하죠 단골래 근데 거긴 여자로 나오는데 이게 남자 무당을 얘기해요 제정일지사의 왕검이니까 뭐죠 군사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신적 신의 매개자 남자무당을 당골이 당군 왕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유라고 했을 때 유는 무당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는 유 3페이지 집단은 안으로 자신들의 왕이 주나라 왕통 족보를 다듬어 조상 숭백해 했고 주나라가 좋아보니까 원래 조갑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만드는 건데 써보니까 좋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타 부족과 공통으로 숭배할 수 있는 존재인 하늘 천을 숭배하게 했다 그리고 유 집단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가 공자였다 공자가 이것을 수용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정치를 하고 싶었거든요 정치인들이 타협하는 거 있잖아요 공자가 인의 정치지만 그래도 뭐요 자기가 어느 나라에 가서 써줘야 되는데 왕이잖아요 그 왕의 그 족보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후 한무제가 천할 통일하고 동중서라는 인물을 등용했는데 동중서는 공자의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하늘과 조상 숭배 재례문화 과거 숭배를 받아들여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것이 통치의 수단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왕권 왕이 장자 계승이잖아요 장자 계승 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요인군 순인군은 어땠어요 자기 부하 중에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 CEO죠 CEO 그런데 이제 조상 숭배 되면서 그 조상을 숭배하는 거기 신격화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의 그 그 핏줄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쭉 흘러가게 되죠 아 여기 황제는 일곱개로 나오네 다섯 개가 아니라 예시가 내가 너무 옛날에 이거 한 육칠 년 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조상 숭배에 대해서 허구성 얘기하다가 좀 자료인데 자 그래서 보면은 이래 돼 있죠 근데 실제로 황제는 일곱 개 큰 제오는 다섯 개 작원 제오는 세 개 제상은 두 개 가는 것에서는 한 개 사당을 만들어 제사를 진행했고 평민은 무덤에 가서 제사 진행해 함으로 정권을 유지해 왔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공자가 이것을 수용해 버리니까 뭐요 당연히 그대로 가져오는 예 그러니까 비판 없이 역 없이 그대로 가져오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페이지는 조상제사 허구성 뭐 이거는 적용점인데 한번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혹시 제사 문화나 또 차례 문화나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그래도 알아두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막 반대하기보다는 미리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죠 저도 요즘에 최근에 이제 요즘에 유튜브가 좋은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보통 저도 유튜브를 찍고 뭐 책도 하지만 요즘에는 그 외에 유튜브라고 하는게 굉장한 지식채널이 되더라고 책 소개도 많지만 이런 역사성의 사실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은데 그중에 제가 이제 징기스칸에 대해서 한번 매불쇼라고 하는 그런 저기 뭐야 유튜브인데 음 거기에 이제 썬킴이라고 하는 역사를 설명하는 아주 재밌게 설명하는 친구가 있는데 징기스칸을 보면서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 징기스칸에 대해서 그거 잠깐 소개하고 이제 우리 오늘 시간에 대한 얘기 좀 할건데요 여러분 제가요 을지로교회에 있을 때 을지로교회가 하비스트 하비스트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몽골 신학교였어요 몽골 원래 그게 세문학교에서 하다가 아마 갈등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재폐 목사님이 세문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비스트 성교회가 이제 같이 온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목사들한테 개강이나 폐강할 때 종강할 때 설교를 한번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막 예배 시간 장난 아니에요 예배가 2시간 3시간 들어요 설교 1시간 반씩 해요 저는 딱 20분만 했어요 근데 제가 인기가 되게 많았대요 그때 왜 인기가 많았을까요 네? 닮아서 닮아서 짧아서 짧아서 첫째 설교를 잘해서 그분들이 동질감을 느꼈대죠 몽골 사람들 어떤 자매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와 몽골 사람이 한국말을 너무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던 몽골 사람 닮은 것 같아요 짭짤짤하고 단단하고 말 탈 것 같은 징기스칸의 부인이 500명이래요 공식 부인만 500명이래요 비공식이 원해요 그래서 아시아 민족의 8%가 징기스칸의 피해 후손이래요 우리나라도 몽골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끌려간 사람은 환양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8%가 징기스칸의 후예이라는 거예요 얘기하더라고요 유전자를 보면은 징기스칸인데 이런 몽골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몽골? 몽골? 위대한 자라는 뜻이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몽골 아래죠 틀린 말이죠 몽골은 중국 사람들이 한족들이 한번 이 몽골족한테 당했잖아요 컴플렉스가 있고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비하한 말이에요 여기서 몽골은 뭐냐면 어둘몽자 예꼬자 썼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자기한테 몽골아는 싫어해요 이건 중국이 만들어요 중국이 남만 베트남도 비하하기 위해서 뭐로 만들어요? 베트남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베트남이라 쓰고 있잖아요 굳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몽골 사람한테 몽골아는 되게 기분 나요 몽골 몽골 이 몽골은 위대한 자래요 흉노도 원래 흉노라 흉노족 흉노족 그러죠 흉노가 원래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사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흉알 흉자에 노비 노자스 중국이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이 우리나라한테도 만들어 놓은 말 있죠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동족의 활잘 쏘는 오랑키 우리 동이족이란 동이족 이 징기세관 1162년에 출생했는데 아버지 이름이 독특합니다 여러분 평생 안 잊어먹을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예수계이에요 예수계 아버지가 예수계이에요 그리고 오직인이라고 부족의 추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는 다른 부족의 유부녀인데 이 몽골의 문화가 그렇대요 유부녀라도 납치가 보면 자기께 된대요 왜 보쌈이 있다 보쌈 우리나라 보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대총원에 그냥 데리고 오면 자기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족이 유부녀를 납치했어요 그리고 원래 그 징기스 칸은 나중에 위대한 왕이라는 자기가 이름을 지은 거고 원래 이름은 태무진이에요 태무진 그죠 태무진 태무진 뜻이 뭔지 아세요? 강철이라는 뜻 강철 근데 여기도 이름을 지는 게 독특해요 인디어들과 비슷한 거 같아요 옛날에 영화에 늑대와 춤을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어떤 날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 특별한 일을 기념해서 아들 이름을 짓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지평교회에서 강의했잖아요 인문학 강의했잖아요 근데 집안에 애들이 애가 탁 태어났어 그러면 지평인문학 지평인문학으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 태무진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계가 다른 부족에 가서 쳐들어가서 그 추장을 죽여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 추장 이름이 태무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저쪽 추장을 죽여서 너의 이름을 우리는 죽은 사람 이름을 갖다 쓰지 않잖아요 근데 너가 태무진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태무진은 원래 타타르족인데 아버지가 진기스카님을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짓게 되죠 그런데 진기스카님은 9살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타타르족 자기가 죽인 추장을 죽인 그 부족의 복수를 당해요 그래서 죽게 돼요 9살에 진기스카는 부모를 아버지를 잃어요 그런데 이제 부족에서 아버지를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그랬더니 부족민들이요 우리는 신의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추장의 아들이니까 추대해서 추장으로 세우고 이게 없어요 거기는 추장이 힘이 없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뿔뿔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혈단신 남아서 있는데 다른 부족들이 가만 두겠어요 저 추장의 아들이니까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천신망고 끝에 이제 살아나는데 이렇게 포로로 되었다가 왜 춘향이 칼 차는 거 있잖아요 목에 칼 차는 게 이게 몽골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칼을 차고 바다에 강에 뛰어들어서 도망가요 그런데 그때 자기 추격자 중에 한 사람이 와갖고 와서 봤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살려준 거지 그래서 이 사람 추격대에서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찾아가요 당신이 날 살렸으면 나 책임져줘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숨겨서 이제 살려주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몽골의 대장군이 돼요 신뢰를 얻어서 그런데 여러분 몽골이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거의 뭐 유럽에서부터 몇 가지 대처원을 점령한 데는 말이 중요해요 말 그런데 여러분 큰 말은 아니고요 조랑말이죠 조랑말 작은 말 그 말을 훈련을 엄청 시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침투해 가기 위해서는 말과 말 주인이 있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게 하는데 숲에서 말이 조용히 같이 자게 하는데 만약에 조그나 우는 말은 다 죽여버렸대요 그리고 말이 새끼가 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새끼에게 물을 안 준대요 그러면 이 말 어미가 물을 찾는대요 그 사막에서 그래서 새끼를 살리려고 막 엄청 돌아다니려고 물을 찾아버린대요 그래서 스스로 생존하게끔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이 말을 타고 큰 말을 말 큰 말을 타면은 그렇게 못 가는 이 말을 타고 하루에 150킬로를 사는대요 그래서 기동력으로 이긴다고 해요 재미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순대가 여기 몽골에서 온 음식이에요 몽골에서 순타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전쟁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창자에다가 고기를 집어넣어서 그걸 말한 장에다 넣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있다면 눌려지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싸웠어요 먹으면서 싸웠는데 그래서 이제 순대가 됐는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햄버거가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 햄버거 생각하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이잖아요 아니래요 햄버거가 여기서 나왔대요 이들이 이제 고기 다진 거를 또 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순대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고기를 놓고 거기다 찌어서 놓으니까 이게 나중에 먹어야 돼요 빵처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러시아 러시아로 이게 이제 수출이 됐는데요 몽골에서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지금도 이걸 가지고 몽골 스테이크라고 해요 몽골에서 온 스테이크라고 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독일에 함부르크로 가요 함부르크로 가서 이거를 이런 음식 했다고 전략 그래서 함부르크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함부르크의 음식에 다시 햄버거가 됐대요 함부르크가 이제 햄버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햄버거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이건 저도 조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맛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설렁탕 설렁탕 우리 설렁탕은 어떻게 알고 있죠 설렁탕 설렁탕 여러분 설렁탕 유래 보면 신선 설렁탕에 써 있죠 근데 그게 역사적 고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원래 선농단이라고 임금이 기후재진이 된 데가 있어요 근데 풍년을 지내는데 거기다 소를 잡아서 이만한 데에다가 이제 끓여서 이렇게 국을 많이 해서 구유를 했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풍년 기후재진이 될 때 소를 잡을 필요가 없죠 소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소는 풍년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도 영조 때 몽골 유해라고 하는 몽골어 사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몽골인은 투구에다가 물을 끓여서 투구에다 물을 딱 끓여서 넣어서 샤부샤부를 넣는데 이 음식이 공탕이에요 공탕 곰탕 말고 공탕이에요 공탕 그런데 이게 몽골어로 슈루탕이에요 슈루탕 슈루탕이 나중에 설렁탕이 됐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206년에 천하통일 후 이름을 태무진에서 징기스칸으로 바꿉니다 위대한 왕인데 여러분 여기는 징기스칸 어록이 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징기스칸이 자기 왕이 딱 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칸이 되면서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아홉 살의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난다 가난을 말하지 마라 나는 사막에서 들지로 연명했다 나라가 형편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친구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나와 대화했던 것은 오직 나의 그림자뿐이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지금도 내 이름을 쓸 줄 모른다 그러나 타인의 말을 존중하고 기담아 들어서 지혜와 현명함을 배웠다 작은 것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나는 목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남았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근심 두려움 절망 다 너희 가슴 속에 있는 적이다 이 적을 물리쳐라 이것을 물리칠 때 나는 징기스 칸이 되었다 이런 아주 좋은 오록이 있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몽골어가 많은데 바람 바람 몽골입니다 바둑이도 그렇고 연지곤지도 그렇고 송골매도 그렇고 송골도 그렇고 보라 수라 수라가 뭐죠 여러분 임금님의 밥상은 수라상이라 그러죠 근데 원래 수라가 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몽골의 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송골을 유리했는데 너무나 잘 아는데 여러분 떡국이죠 떡국 설날에 떡국 먹죠 떡국은 삼국이 똑같아요 중국 일본 우리나라 똑같아요 떡국을 먹는데 떡국이 어떻게 유래됐습니까 우린 떡국을 별미로 먹지만 사실은 밥을 해 먹는 건 최고의 기술이었대요 여러분 지금 전기밥 쳐서 자죠 옛날에 한번 밥 해본 적 있죠 그러면 삼층밥 되죠 밥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물 맞추고 온도 맞추고 해야 되잖아요 밥을 하는 건 고도의 과학기술이었대요 그 옛날에는 왜냐하면 무쇠솥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불을 끌어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쌀을 추악해서 이걸 물에 불린대요 그래서 물을 다 피는 걸 찐대요 지금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말린대요 때가 되면 그걸 따갖고 물에 불려서 먹는 거예요 그게 떡국의 유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추석에 또 명절 또 우리 문화 한번 나눴고 이제 우리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어 지금 몇 시에요? 몇 시 몇 분이에요? 7시 40분 7시 40분 7시 40분 7시 40분 몇 초일까요 지금? 7시 40분 뭐 20초 지금 이거 우리 익숙하죠 옛날에는 분초 시 물론 시는 자축인멸 진사오미 이렇게 시 두 시간에 하나씩 했지만 분초를 나눈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시간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왜 미술 시간은 뭐 40분 50분 내에 그림 다 못 그리잖아요 또 그 시간에 그림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려야 되잖아요 서둘러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인지 제가 훗날 보니까 미술 시간이 2시간일 때도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2시간을 주더라고요 과학 실험도 2시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수업하다가 열심히 수업하다가 50분 수업하면 끝나니까 선생님이 50분 수업에 수업 준비해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게 돼 있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일날 12시가 다 되어 있는데 목사님 소리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시간을 보게 되죠 왜 아직까지 오세요? 또는 뒤에서 사모님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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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분초를 나누고부터 시간에 얽매어있고 시간에 구애받고 살고 또 시간 속에서 살고 시간이 뭐가 되냐면 시간이 가치가 가치가 돼버렸어요 예 시간은 이제 같이 중립을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가치 그 자체가 됐어요 응? 제가 오늘 인문학 강의 여섯 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오죠? 하하하하 어떻게 와 내가 한 시간 반도 힘들었겠는데 그죠? 자 봅시다 시간을 통일하다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에서의 점심시간이 낮 12시 대전에서도 광주 부산에서도 점심시간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모두가 동일한 시간대를 공유하며 살았을까 동일한 시간이 필요하긴 했을까 19세기 중력까지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은 모두 양력을 사용하긴 했어도 각 지방마다 해에 맞추어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시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지방마다 시간은 상이했다 그리고 그때까지 생활에서 이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철도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부터 이런 차이와 격차는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철도는 하나의 단일한 시계를 가지고 달리는데 그 시계가 도착하는 고수의 시계와 철도의 시계가 다르면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 발생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철도의 운행표를 만드는 것조차도 난이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시간적 풍일성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진행된다 철도는 시간적인 정확함에 대한 신앙을 나라 전체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철도는 합리화된 운행표를 중심으로 정확함을 수행하는 새로운 시간 관리장이었고 역에는 시계가 달리게 되었다 이제 역은 모든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마을의 시간은 역마다 달린 시계에 따라서 맞추어지게 된다 시간의 정확성은 철도 회사의 전략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전통이 된 군복을 철도원이나 역무원의 제복으로 사용했다 역은 병령을 모델로 구축되었으며 상명하달 해고 휴직 경질 징벌 제복 등 군대의 엄격함을 그대로 사용했다 철도망이 북경을 넘게 되면서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다는 점도 마찬가지 방식의 문제가 된다 이 경우 각 나라마다 표준 시간을 정하고 그 표준 시간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 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기준 시간 표준 시간은 어느 곳을 할 것이냐 놓고 열강들 간의 투쟁이 벌어진다 1875년 영국 철도에서 요청으로 국제 지리학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전 세계 시간을 통일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1881년 그리니치와 워싱턴 베를린이 경합하게 된다 그리니치 좌우선이 기준 시간으로 채택되기까지는 열강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20세기 초 무선전신 실용화되면서 지구 전체가 전파 속도 빛의 속도 갖다가 허용되어 하는 오차 안에서 시간은 맞추게 된다 그래서 철도는 규율을 바라는 시간에 의해 운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민중에게 시간을 엄수할 것을 가르치는 이 점에 있어 철도는 한국 사람에 대해 문명적 지도자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공사 알렌의 경부선 개통식 축사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인정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구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시간이 분과 초로 나누면서 이게 나누어지잖아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게 이제 시간이 가지고 있는 분절성 근데 시간의 분절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도 분절화되더라 이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만남도 내가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진득히 그 사람의 삶을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서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4시간이라고 하는 저 분절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아주 오래전에는 사람을 만나거나 했을 때 해가 떨어진다 집에 자러 가야 되겠네? 또 해가 뜨는 거 어떻게 아침이네? 그죠? 이 정도로 그렇지만 이제는 삶도 아주 분절성으로 나누어져 있더라 이거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 여러분 시간이 동일하게 쭉쭉한 그리니지 시간으로 이제 쭉 가요 그래서 우리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철도가 생기면서 이제 시간을 경제적 모델로 분절하 시켰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생기니까 그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할 거에요? 속도가 발생해요 속도 그죠? 속도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속도가 발생하면서 공간이 사라져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젊은 손수 운전자의 김강규의 시인데 김강규의 시 내가 벌써 자동차를 갖게 되었으니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도 하다 운전을 배울 때는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을 내가 대견스러웠다 면허증은 무엇이나 따두는 것이 좋다고 나도 여러 번 말했었지 이제 너는 차를 몰고 달려가는구나 철 따라 달라지는 가로수를 보지 못하고 길가에 가을 장수나 생선 장수를 보지 못하고 아픈 애기 없고 뛰어가는 여인을 보지 못하고 교통순경과 신호등을 살피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구나 너의 눈은 빨라지고 너의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 앞으로 기름값이 또 오르고 매연히 눈앞을 가려도 너는 차를 두고 걸어다니라 하지 않을 테지 걷거나 뛰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남들이 보내는 젊은 나이를 너는 시속 60km 이상으로 지나가고 있구나 내가 차를 몰고 달려가는 것을 보면 너무 가볍게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나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제가 자가용을 타기 시작한 것은 결혼하기 전에 아 이제 나도 차가 필요합니다 가정이 생기면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이제 차를 샀어요 근데 차를 운전할 때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삶이 다르죠 편한 거 많죠 짐도 많이 쓸 수 있고 어디든지 빨리 갈 수 있고 뭐 기름값이 좀 들어서 그렇지만 경제활동도 좀 늘어나고 근데 버스 기차를 아니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여러 사람들도 보고 막 지옥초림 막 쫓기는 것도 보고 이 자판도 보고 이제 이 아주머니들 보고 아주머니들 그 장사하는 것도 보고 싸우는 사람들도 보고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 생활권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때는 또 책도 좀 보고 근데 이 자가 운전하면서 그런 게 이제 싹 사라진 자 7페이지 보면 세상은 기관차의 기적소리와 함께 전혀 없던 매혹적인 질주를 시작한다 세상의 모습은 점점 빨라지는 기관차의 속도만큼이나 급속히 변해간다 말처럼 지치지 않고 날아가는 새보다 빠른 증기 기관차 철도의 탄생은 공간을 압축시켜 시간의 벽을 허물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공간은 축소되고 안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처럼 열차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 간에 거리는 점점 짧아졌다 열차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들은 더 짧은 시간동안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은 공간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 인류 역사는 최초로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거나 자가용을 타고 갈 때 항상 우리는 목적지가 있죠 그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양동에서 여기 지평을 와야되는 그럼 오면 오다가 모든 여정들은 싹싹싹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논밤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간은 어떤 걸로 바뀌었냐면 공간은 실제 하는 그 공간으로서의 객관화되고 가치가 사라지고 여행자의 목적에 따라 공간이 배치되고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해요 와 여기 이런 데인지 몰랐어 와 여기 이렇게 좋네 해외여행 자주 하다가 야 한국에도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그래서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공간을 조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평 여기에 뭐 하러 왔어요 저는 강의 알았어요 이 목적이죠 내가 주체가 자기가 됐어요 제가 여기 무슨 경치 구경하거나 지평에 지리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볼 새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어 자가운전을 하거나 어 목적이 있는 그런 어 그 공간으로 가다가 보면 나의 목적에 따라서 공간이 다 배치되는 거예요 조율되고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을 간주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그래서 어 자기 중심으로 공간이 배치되니까 뭐예요 진정한 공간들이 주관적 공간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평이라고 하는 곳이 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의하는 곳이지만 또 다른 요소 또 다른 기능 또 다른 장점 또 다른 어떤 광경이 있는데 그 광경을 다 사라지고 그래서 뭐예요 그 기억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제 우리 아들이 음 추석 때 이렇게 큰 아들 이렇게 오늘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시골은 오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된대요 이제 명지대 앞에서 원룸에 살거든요 원룸 뭐 좁잖아요 작잖아요 그 대학생들이 얼마나 그 그런 곳에 살다가 또 알바도 하죠 뭐 그러니까 서울에선 막 그걸 즐길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장소 공간이라고 하는 이 여기 장소와서 편안하게 이제 그래서 오늘은 가을 날씨고 해서 점심때 그 교회 마당에 이렇게 그늘에 이렇게 있어서 고기 구워서 온 친구들이 고기 구워 먹었어요 저도 뭐 좋고 우리 아내도 되게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그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이죠 이 아이에게는 여기가 뭐가 되는 자기를 치유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런 공간으로써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느끼지 못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체가 돼서 공간을 조작하고 공간을 주관화 시키고 그렇게 하다보면 원래 가지고 있는 공간의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런 아주 비극 이러한 인생에 그 비극적인 그런 것을 얘기한 이제 철학적에서 그러면 음 주체의 실종 주관의 실종 그래서 구조주의 뭐 해길러부터 시작하여 이런 구조주의가 이거예요 주체의 실종이나 구조주의는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주관자 같지만 결국은 나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공간을 배열했지만 내가 주체자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나도 끌려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시간에 그 공간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어 나도 뭔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구조주의 우리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거죠 자 이런거예요 여러분 어 목회자들께서는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한다라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행복한게 아니라 내가 자식새끼 먹여 살려야되고 가족 먹여 살려야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 그런 경우가 있죠 어쩔 수 없이 그게 바로 뭐냐면 구조주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의 큰 메커니즘이 하나의 어떤 뭐랄까 도구의 도구화 도구화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나 비극적이야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픈 거대한 기계 속에서 내가 하나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거죠 그렇다고 이걸 혁명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걸 다 포기해 산으로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도 인식하지 않으면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간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삶이 지금 어떤가 그렇죠 나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내가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공간 혹시 내가 어떤 우상에 쌓여 있어서 그 공간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가 이거를 여러분 잘 비틀어 보면 그래요 우리가 늘 보는 교회도 우리 예배하러 오는 공간이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예배들이 오는 공간이고 근데 예배에 성경이 충만하면 기쁜고 감사가 넘치는데 왜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예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 돼요 고통의 공간이 돼요 아픔의 공간이 돼요 누군가 갈등이 있어요 그럼 이 공간은 어떻게 돼요 치욕같은 공간이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주관화하고 자꾸만 그렇게 배열하는 순간에 그 공간이 가지고 그 공간이 우리한테 주는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것들이 아픔과 고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공간을 내 주관으로 너무 배열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다른 어떤 것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자 8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이네는 철도를 화약과 인쇄술 이래로 인류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색채와 행태를 바꾸어 놓은 숙명적인 사건이라고 불렀다 나아가 당같이 적고 있다 이제 우리의 직관 방식과 우리의 표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임에 틀림없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도 흔들리게 되었다 철도를 통해서 공간은 살해당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시간밖에 없다 이제 사람들은 3시간 반 내에 오를레안까지 그리고 같은 시간 내에 루안까지 여행한다 이 노선들이 벨기에와 독일까지 연결되고 또 그것은 철도들과 연결된다면 어떤 일이 초래될 것인가 내게는 모든 나라에 있는 산과 숲이 파리로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이미 독일의 보리수의 향례를 막고 있다 내 문 앞에는 북해의 파도가 부서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변화를 지닌 두 가지 모순적인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철도는 한편으로 이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을 열어 놓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 공간이 없앴다는 점이다 스테른베르건은 다음같이 말한다 유럽의 창을 통해 보이는 전망은 그것이 지닌 심층적인 차원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것은 빙 둘러서 있으며 어디나 채색된 평면뿐인 하나의 동일한 파노라마 세계 일부가 되어버렸다 산업화 이전 시대의 시각적인 인식 존재에 든 초점심도는 초점심도 초점심도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하나 보는 거죠 심도는 속도로 인해 가까이 놓여있는 대상들과 사라져 가면서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다 이는 전경의 종말이다 즉 산업화 이전의 시기에 여행의 본질적인 경험을 이루었던 공간의 차원의 종말을 의미한다 전경을 통해서 여행전은 스스로 자신이 지나치고 있는 풍광과 연관 지었고 자신은 이 전경의 일부분을 인식했다 이란 의식은 그를 그 지역의 풍광과 일치시켰고 여행자는 이 풍경에서 펼칠 수 있는 경계 내 존재했다 속도로 인해 정경이 해체되면서 여행자는 이란 공간의 차원을 잃게 되었다 이 얘기가 제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고전시가 한 번 어때요 그 자연을 자연과 동화되어서 자연을 자연과 동화되어서 자연과 하나 되고 이런 여유와 낭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숨을 쉬었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너무 공간을 주관화 시켰고 비즈니스로만 공간이 가고 여행도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어요 요즘에 여행도 내가 어디어디를 다녀왔고 여행도 비닉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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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갔다 오고 저는 재천가고 네? 이런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내가 목적화하면서 원래 공간 자체 가지고 있는 그런 여유와 낭만과 쉼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우리 인생은 뭐냐면 인생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데 시간은 있고 공간은 사라지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조율하는 그런 이해관계로서의 공간 그렇죠? 지옥이에요? 여유가 없고 쉼이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여기 어머니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가정은 어떻습니까? 쉼입니까? 노동입니까? 원래 뒤에 이제 우리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노동의 종말이라는 것도 좀 나오긴 하는데 어떠세요? 이걸 퍼센트로 하면 쉼은 한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 쉼이 몇 퍼센트 그건 모르겠고 제 돈은 쉼입니까? 쉼입니까? 가정부가 있습니까? 와 그래도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도 이제 연륜이 있으시니까 예 어떠십니까? 50대 50 네 세월이 지나야 이제 이주러 가겠죠? 네 정신적인 거면 자꾸 쉼이 없는 거면 네 네 가서 막 해야 되는 할 일이 참 많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 공간이 원래는 뭐죠? 쉼과 안식을 줘야 되는데 그 공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도 그렇게 사택하고 교회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집사님 권사님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뭐 입고 있을 때 반바지 입고 있을 때 후다다 바지 막 나가고 아 이게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뭐 좀 뭐 좀 사갖고 오셨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에 그런 두 종류의 이제 목회자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그 목사님 딸이거든요 목사님 딸이고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두 종류 우리 우리 아이들도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아들을 큰 아들을 큰 아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 아들로서 의 존재가 아니라 나란 존재로서 성론님들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 아들이란 존재 때문에 그게 되게 부담스럽대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 다른 교회 다녀 다른 교회에서 자유롭게 다녀 네가 원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이제 프레임 자체가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데는 어떤 그 곳은 이렇게 뭐 그 성로들과 이렇게 어우러서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자기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목회저도 봤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그냥 어우러지는 그런 스타일 저희 아내도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한데 안 그러면은 자기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뭐 장난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행의 변화 새로운 여행문화 기차는 여행의 경험 자체를 변모시켰다 철도 이전의 여행자들은 불규칙한 지면과 가축의 간절 운동에 따라 끊임없이 아래 위로 움직여야만 했다 그리고 마차를 끄는 말은 어느 정도 달리면 어느새 기진맥진에 달리지 못하게 된다 19세기 기차가 발명돼 철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비로 사람들이 여행을 즐기기 시작했다 여행이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바뀐 것이다 철도는 이동 시간의 단축과 여행의 즐거움을 통해 관광을 일상화시켰다 모든 기차역에서 볼 수 있는 관광 안에서는 결코 우연히 아닐 것이다 총알처럼 풍경을 간통하는 철도 여행에서는 풍경의 현실성은 희발돼 버린다 열차 바깥으로 펼쳐지는 경치 길과 마을과 산새가 오러지는 그 장소성은 증발돼 버렸다 풍경이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철도 여행은 도보나 말을 이용한 전통적인 여행과 달랐다 과거에는 여행자들이 통과하는 공간을 자신과의 생생한 통일체로 받아들였지만 철도는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말사시킨 최초의 이동수단이었다 전통적인 여행에서 실제 공간적으로 전경에 가까이 있던 영역이 열차와 함께 사라지게 되면서 그 자리에는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이 들어오게 된다 기차역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신문과 책 판매 서점 여행 중의 독서가 열차 여행의 표식이 된 것이다 기차역에 맨 처음 서점을 연 나라는 1840년 영국이었다 그들은 당시 싹트기 시작한 기차 안의 새로운 문화를 간파했다 기차에 오르면 승객들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 눈길 창방을 돌려보려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소멸되어 간다 눈은 금세 피로해진다 이때 독서는 자신의 내면으로 빠져드는 편리한 수단이다 기차 안에서 읽는 책이나 잡지는 현실성이 사라진 풍경에 대치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창밖을 바라보지 않는다 여행자가 열차 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아무 일도 못한다고는 선고를 받게 된다 여행의 단조로움이 눈에 띈다 지루함은 그 모습을 나타내고 더 심하게는 초조감이 기차에 의해 마치 하나의 탁송하물처럼 운반되어가는 불행한 사람들을 엄습한다 일패니의 수수료를 내고 여행자들은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서점에 들어갔고 얼마간의 수수료를 더 내면 목적지에서 반납할 수 있는 책을 한권 대화할 수도 있었다 이런 새로운 수수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런던은 루트리지 출판사는 철도 청소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철도 여행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경험이었으나 그것은 철통해 여행객 사이의 사회적 구분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철도 여행은 부르주아가 주도한 19세기 유럽사회의 계급관계와 문화를 반영했다 등급화된 객차와 폐쇄적인 객실 구조는 부르주아의 특권과 우월의식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갈망을 표현했다 또한 객실이 고립됨으로써 발생한 각종 범죄와 이에 대한 부르주아의 두려움도 부르주아가 거둔 성공의 부산물로 부르주아 문화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쭉 설명한 것처럼 기차를 통해 분초가 생기면서 시간을 통해 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공간들이 사라지는 비극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더 하죠 기차는 이제는 뭐 함몰 같죠 지금은 자가용 비행기 예 이런 것들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그죠 그리고 더 많이 기능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식하고 쉴 틈이 없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반증하는게 뭐냐면 등산을 해보면 걸어서 올라가고 걸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즐거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공간을 객관적으로 그 공간에 맞닥뜨리고 그 공간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7주 동안에 쭉 한번 소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끄고 그 공간에 그 공간에 그 공간에 그 공간에